1위 문제는 사유 대한민국을 당장 끊어라 박찬표를 추가하고 박찬표를 추가하라 여러분 올해의 기간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분모를 화끈하게 풀어보실 경우 이 자리에서 답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런 분도를 저 정권위가 퇴출해야 되고 지나가는 시민분들께서도 얼마나 많은 국분들이 저파로 높게 탄압당하고 화를 업무르고 있는지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있죠? 나는 신발을 막아도 쌉니다 여러분 중간장만의 박해 주기되어 있습니다 악을 향해 여러분들의 신발과 국민의힘의 통제머니를 힘차게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돌을 삼아 국민의 통일에다가 힘차게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발! 이런 신발! 이런 신발은 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발! 힘차게 던져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전파국제에 합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국민의 사무화는 전파국제 생일하라 군단에 다 힘든 분들도 힘껏 그쪽 위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재인! 문재인! 안 들려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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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Roma 신발을 처맞아도 눈이 안 걸린 사람이는 문제 아닙니까 수만명이 여기에 못 건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오른 신발 다 들어요 그 자리에서 오른 신발도 해 하늘을 향하여 은채인 의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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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랑 상통은 그대 감성! 국민들에게는 문세인을 전하로다! 민두기를 발언한다! 문세인을 전하로다! 국민들은 혼돈다! 문세인을 전하로다! 문재인 조국 수민혜 유민혜 김현미 대표반 우울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오른쪽 신발 한 장을 들고 머리 흘리고 오른손에 오른쪽 신발을 들고 한판에 보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을 받으시겠습니까? 국민의 저항공식 대한민국 윤민이 지킨다. 신발과 함께 여러분의 오른쪽 신발 한 장과 함께 그 저항의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라봐라. 진짜 국민의 저항공식 대한민국 진짜 국민의 저항공식 대한민국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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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 수민혜 윤민혜 김현미 문재인 김현미 문재인 Tur 전파 정 대국민 문재인 무언 문 문 문 국민의 이름으로 한자 대통령 문쟁이들 끊어내자 국민의 이름으로 한자 대통령 문쟁이들 끊어내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멸로 있는 악의 숲 문쟁이들 끊어내자 죽어라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머리 위로 1m 정도 너무너무 힘을 하지 마시고 다치지 않았던 정도로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리 마요 받아라 여러분 주위의 1m 신화 포토조동입니다 성원장은 1m 신화 포토조동입니다 성원장은 1m 신화 포토조동입니다